한국에서 타란톨라를 가장 많이 기르고 가장 번식을 많이 하는 타란톨라 코리아의 멍이멍이님 사육방격 샵에 왔는데 우리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신기한 거 보여 드린다고 해서 오게 되었습니다. 바로 여기거든요.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진짜 오랜만에 옵니다. 작년에 오시고요. 거의 1년 전에 왔었는데 1년 만에 딱 왔네요. 오늘도 우리 동부로 구독자분들에게 신기한 거 알찍 개봉 영상을 또 보여드리려고 저번 영상에서도 제가 동부라님한테만 제가 개봉 영상을 보여드렸는데 아 진짜요? 그쵸. 오늘 역시 두 개 준비해놨습니다. 아 역시 자 여러분들 왔으니까 이것저것 구경하다가 알찍 개봉 바로 하겠습니다. 아 여기 보시면은 이제 타세, 도미니카, 타일랜드, 그린볼 이렇게 이름이랑 그 다음에 이제 성별까지 다 써 있는데요. 보통 타란톨라들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아 이런 곳에 이렇게 조그만 곳에 산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보통 타란톨라는 활동 범위가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좁은 곳에 거미들을 치고 안정적으로 살아가는 게 훨씬 좋기 때문에 얘네들한테는 이런 것들이 더 사실은 더 안정감이 있어서 성장하고 산란하고 하는 데서 도움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진짜 많아요. 여기 선생님 여기 몇 마리 정도 있는 거예요? 제가 성체랑 중성체 기준은 거의 한 600마리, 700마리 정도 있어요. 육, 700마리요? 육체는 셀 수가 없을 정도로 안고 와 여러분들 타란톨라가 진짜 진짜 이쁜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좀 몇 가지만 좀 보여줄 수 있나요? 오늘은 이제 탈피한 친구로만 준비를 했고요. 일렉트릭 블루라는 저기입니다. 와 일렉트릭 블루 오와 와 여러분들 앞다리에 보면은 보이시나요? 저기 블루 색깔? 와 진짜 이쁘다. 저도 이런 매력 때문에 타란톨라를 많이 입문하고 지금도 많이 줄이긴 했지만 그래도 꽤나 많이 있긴 하거든요. 근데 와 이친구는 되게 화려하죠. 전기파랑 데려가고 싶다. 나랑 가자. 그리고 여기에도 뭐가 있네요. 그린볼인데요. 이친구는 이제 11살이에요. 11살이요? 11살이에요. 지금 이거 보시는 분들 중에서 11살 안 되시는 분들도 몇 명 있을 텐데 네 이친구 그린볼이 사실 크다고 알려진 경우는 아닌데 이 정도면은 제 손이랑 비교하면 와 거의 저렇게 한 18cm 정도 나올 거예요. 18cm? 지금 여기는 뭐가 있을까요? 이친구는 이제 칠레 뷰티라는 컨셉션이라는 종류예요. 올말 본다. 그 유튜브를 보고 여성 회원분들이 많이 늘었어요. 이친구 되게 순하잖아요. 맞아요. 키우는 이제 여자분들의 선호도가 이친구보다 높아가지고 굉장히 순해요. 아 지금 보시면 지금 여기 원래는 이렇게 사육장 안에 있을 때 이렇게 타란툴라를 이렇게 만지면 절대 안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 타란툴라는 탈피하면 이제 수정량이라고 하나요? 그쪽에 모아놓은 짝지게 했을 때 받아놓은 그게 또 초기화가 되기 때문에 다시 시작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쁘죠? 좋아요. 이게 뭐예요? 스파 나오는 건데 우와 괜찮지 . 내가 손을 이렇게 이렇게 할테니깐 얘가 없나 와 이거 진짜 이거 한 천마리는 아니고 한 800마리 되겠네 진짜 지금 원래는 이 종이 많이 나오면 2000마리까지 나와요 와 여기 보여드리자면 얘가 화이트니라는 친구인데요 이 친구가 진짜 이뻐요 옛날에 그 영상 있잖아요 그 쥐 먹는 영상 맞아요 저도 그거 보고 약간 쇼킹하긴 했지만 그 친구의 주인공이고요 이 친구가 지금 손가락으로 보면 손바닥을 보면 이 친구도 아까 친구처럼 굉장히 큽니다 이 친구도 굉장히 제가 오래 키웠고요 자이언트 화이트니가 타란툴라에서 역사가 제일 오래된 종이에요 애아 반려 타란툴라 중에서 거의 시초라고 보면 되나요? 그쵸 로즈애아 그 다음에 이 친구 화이트니가 있습니다 와 이렇게 발색이 이쁘니까 얘가 목숨도 좋고 한데 지금 왼쪽에 번식이 돼서요 짜란 와 이게 이제 알에서 알단계 림프단계 그리고 스파이더링 단계고요 여기서 한 시간이 좀 지나면 유체가 되는데 이렇게 잡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런 걱정 많이 하시더라고요 타란툴라 독있지 않아요? 라고 하는데 보통 2단계에는 독이 없고 유체됐을 때부터 독이 생기긴 하는데 보통 이렇게 얘네들 작을 때는 사람 거의 물지도 않고 도망만 다녀요 네 도망만 다니는데 이 친구들이 나중에 커지면 독이 확실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키우면서 그런 노하우를 조금 알아가면서 세육하기 때문에 사고가 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근데 여기 한 명 있어요 저는 왜 물리한다면 타란툴라 땅이 떨어지는 거를 죽을까봐 손으로 받치다가 살짝 물린 적이 있는데 그건 걔 살리다가 저도 영성님들에게 엄청 물려요 엄청 물리긴 하는데 저는 괜찮아요 털 알러지는 있는데 또 여기 신이 물려서 내성을 준 거 같아요 털이 독에 대해서 많이 물리지만 괜찮습니다 네 친척 친척 네 맞습니다 이 친구가 로제예요 그리고 여기가 참고로 여기 아래쪽이 여기 여울쪽이고요 여기 위쪽이 엉덩이인데요 이거 바로 한번 해볼까요? 알겠습니다 해체 오늘 하셔도 되는 거죠? 아 그럼요 야 정부모님만 기다렸어요 원래 해체는 늦었어요 아 그래요? 근데 뭐 실패할 수도 있어요 아 네네 이거는 뜯어보기라 까진 모르기 때문에 그쵸 그쵸 야 또 알집 지키느라 얘네들이 모성애가 어느 정도 있어서 어 근데 야 모성애 있다고 했는데 너 너무 그래? 여기 보시면은 이제 타란툴라 알집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알집을 물고 돌아다니는 애들은 황닭거미 뭐 머닭거미 이런 친구들이지 타란툴라는 이제 자연 속에서 진짜 완전 굴속 안에 물고 나오질 않아요 맞아요 이거 물고 돌아다니고 그러지 않아요 근데 이 친구가 오늘 한번 해체해 볼 친구입니다 제가 아우 잘 나왔으면 좋겠네요 실패하면 뭐 웃기게 나오겠죠 오오 성공했다 성공했네요 오 그 림프 단계잖아요 예 림프 단계입니다 와 이거 깔 때가 진짜 제일 기분 좋을 때인데 성공했네요 예 맞습니다 요즘 로즈웨어가 많이 귀해졌어요 아 진짜요? 네 많이 귀해졌어요 그러니까 이런게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많은 브리더 분들이 로즈웨어가 가격대가 너무 낮고 하다보니까 오히려 반대로 번식을 안하네요 맞아요 아 잘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게 근데 쉬운 건 아니에요 타란툴라가 이제 어느 시기에 번식을 할 수 있고 수컷이 잘하고 안컷이 준비가 돼있는 그런 거 종합적으로 봐야 되거든요 원래는 이제 정보루님이나 그린볼 그린볼 인기가 많은데 그린볼은 이제 해체 영상을 찍으려다가 근데 그게 실패를 해가지고 아 이제 대체하느라고 약간 그린볼이랑 비슷한 타이거 럼프입니다 와 코타람인가요? 예 엄청 이뻐요 오 얘 코타람 왜 이렇게 커요 얘? 원래 코타람이 굉장히 큰 종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타란툴라가 이렇게 알집을 저렇게 안고 있는데 제가 이거 타란툴라 알집 이거 한 번만 뺏어 볼게요 이렇게 주는 거야? 야 이러면 안 돼 친구야 아 그냥 줬어요 얘가 아 나 모성이 있다고 했는데 멍청이 지금 해체하는 친구는 이제 코스타리카 레드럼프 맞죠? 지금은 이게 과테말라로 바꼈어요? 바꼈어요 아 그럼 과테말라 레드럼프인가요? 예 지금은 과테말라로 바꼈고요 근데 지금 저도 이제 타란 10년이 넘었어요 이제 고인물이에요 근데 알집만 만져봐도 안에 어떤 상태인지 알 수 있어요 이거는 스파이더링 단계에요 와 이거 안 보고도 알 수 있어요? 네 보통 알이었으면 네 죄송한데 일찌 그러고 많다 자 여러분들 제가 한번 까 볼게요 자 여러분들 제가 한번 까 볼게요 우와 오 우와 엄청 많다 이 종은 이제 좀 다산 종이에요 최대 한 300마리 정도 나오는 친구들이고요 와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스파이더링 단계입니다 아 역시 그 되게 신기한 거 있다고 하셨잖아요 예 이 친구가 이제 테일레스라고 해리포터에 나오는 친구 아 우와 얘 엄청 크다 얘가 조컷입니다 정신 명칭이 뭔가요? 얘는 이게 다몬 다몬이에요? 아 제가 예전에 인도네시아에 인도네시아 가가지고 이렇게 딱 씹혀가지고 얘가 아야 한번 했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집게가 접혀있는 건데요 여기 안에 가시가 장미처럼 굉장히 많이 나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얘가 너무 순해서 공격을 하거나 그럴 의지는 없는데요 나중에 검색해서 보시면은 손쉽게 찾아서 보실 수 있습니다 나도 한번 이야 우와 얘가 이제 거미 중에 가장 크다는 핑크뽑 골리아시입니다 색에서 가장 크신거죠? 골리아시라고 시리즈가 있어요 얘가 지금 몇 센치 정도 될까요? 한 23cm 우와 오 거슬랬어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이제 멍인멍이님께서 다양한 친구들 보여드리고 우리 여러분들 보여준다고 산란 해체까지 기다려주셨는데 너무 감사하고요 네 고맙습니다 혹시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네 제가 이번에 유튜브에 타란툴라 코리아 엑스멍이멍이라고 그냥 현재 타란툴라 코리아만 치면 나오는데 제가 이번에 유튜브를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넓고 고맙습니다 생물은 많다 새생 인생 인생 네 이삼 이렇게 시작할 수 도착해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구독과 함께 하자 어떻게 걷는 해본다 뭔가 quil요리